오늘 밤에 술자리 소주보다 쓴 고지서 앞자리 바뀌어버린 숫자를 보니 뭐니 턱하니 갑자기 세금이 뜨네 변한 가슴을 잡고 난 자꾸만 고지서 검은 숫자를 바라봤지만 벌금은 그라든지 세금만 올라 내가 낼 세금은 어디 가는가 잡아 정보 거짓말 또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남들은 몰라 힘든 자의 고통은 현미의 반찬으로 맛있는 반찬 중에 나쁜 놈 많아 빠지면서 앞에 막 패일만한 나쁜 놈 집주인을 타겟 막 패탓해 이건 이명박근일 탓으로 OK 가슴을 잡다 올라 천세 물샷땅 올라 난 살 천세 척 꼴라 모두 사이 벌써 다 천 올라 어! 세금 다 올라 천세 없을 척 꼴라 근데 천세가 올라 가면 좀 감사합니다 음... 명명 없는 집주인 좀 나쁜 돈 받으니까 기분 좋잖아 모두 집 가질 필요는 없어 그냥 가진 놈들 욕하는 기분으로 대한 미X 반세 이게 좌파들 온파들 분식 그들의 공식 싸움 부쩍 고민 하나 하나씩 번식위에 계급의 증식 독식 뒤엔 가차없이 공상지배실 편하게 살았었던 좌파들 꼰대 지들 만들여 집 사기 전에 천세 집까지 민주당이 빤에 더불어 월세 원리 말 바꿔대는 민주당은 철세 서민보단 문제인을 위해 좌파민주당은 오늘도 충성해 근데 말해 뭐해 저게 독재하라네 서민 앞에 줄어든 전세 높아진 월세 전세가 올라 전세 월세가 올라 나는 사이 천세쯤 올라 모든 사이 벌써 몇 천이 올라 몇 천 올라? 전세가 올라 전세 없을 줄 몰라 오늘 내 전세가 올라 놀라는 사이 몇 천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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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들새금 떠올라 떠올라 집값 떠올라 떠올라 전세 월세 떠올라 졸라 서민 먹을 졸라 졸린 먹은 겨우 숨 쉬어 졸린 너는 도저히 못잠 못 쉬어 도셔 내 집 하나 갖고 싶은 꿈을 문제인 민주당이 다 푸셔 멀어드는 집 진세 입자 사이 끝 사이 없어져 전세 썰이 국민을 갈라놓은 문진나리 정어라 증세로 너라 쉽사리 부족한 세수 메꾸려 꼼수 각자가 더 믿지 못해 세상을 만들 악법 집 하나 갖는 그 닭 발표 박혀 세상은 독재로 통과된 법안에 발표 율렉즈로 통과 같이 옳아, 세우다 옳아 옳아, 옳아, 옳아 Yeah Now let her go Peace, right I'm good I'm good Brux, 왜 빨갱이니까요 무덜 식인그 이제는 좋가요 날아 돈 받고 나란 입 날아 망쳐요 나라 걸 봐 썩 보다 보면 괴로워요 I wake up 몰랐는데 북한 피해 걱정하네 사por이 퍼진 곳은 남쪽으로 문재인의 걱정은 수령님 계신 목적으로 왜 문재인은 북한 먼전가요 정복은 적폐 아닌가요 문재인의 레임도 더가 없는 문재인의 레임도 문재인의 레임도 문재인 내려와요 자격 없 북한으로 가요 북한에 빠진 바보 가짜뉴스로 덮어 니구아 유튜버도 막으려고 나리나 7시간 밝히라던 니가 5시간 밝히라고 새끼야 들렸던 일자리에 입국민을 속이게 조사라 쓰레기 1단계 고용서책 가짜 일자리 통계야말로 가짜뉴스 지지지우리 전라도 지지우리 타네 왜 5시간 안 알려주나요 왜 통계는 뻥튀게 했나요 문재인의 레임도 더가 없는 문재인의 레임도 문재인의 레임도 문재인의 레임도 뭔데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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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밑으로 갔다가 레임 더 기똥하니 원이 났더니 머리 굴려 평화파리 북한파리 비껄선 트럼프 만나 사진찍고 재재 부러줘 저 저 북한파리 부러줘 청하지마 이 빨갱이새끼야 이 분 동안 뭐했냐 살다살다 너 선풍타래보다 못한 새끼는 전つ 뭐 wtedy 와 와 와 와 문제널라 인도 와 와 와 와 과연 포즈 아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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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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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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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